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책방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 네, 구민성 작가님은 할머니의 왕자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줄거리가 이런 제목을 만들어냈을까요? 너무너무 관심이 가는 작품인데요. 자, 살며시는 감으시고요. 책방 주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바로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의 왕자님 1. 아름다운 할머니 우와, 할머니, 완전 멋져요. 엄마보다 더 낫시네요. 토요일 오전에 민지는 할머니와 함께 동네 목욕탕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65이라는 나이가 안 믿어질 정도로 건강하고 젊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비결을 물어올 때마다 할머니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부지런하면 됩니다. 그래요. 할머니는 정말 부지런합니다. 매일 새벽에 박물관에서 추하산까지 등산을 하고 영초남으로 넘어가서 약수를 마십니다. 산행 경력이 40년 넘으니까 산에서는 사슴처럼 잘 다닙니다. 어제만 해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엄마와 아빠가 출근하고 민지까지 학교에 갔으니 할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설거지와 청소까지 말끔하게 마쳤습니다. 잠시 쉬면서 차를 우려 마시던 중에 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 할머니, 지금 뭐하고 있어? 응, 차 마시고 있어. 그 다음에 뭐할 거야? 남 간섭하는 재미로 산다는 조회사의 질문은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단전호흡, 무릎 주무르기, 도리도리 잼잼, 조막조막, 귀 마사지까지 해야지. 정말 못 말려. 그걸 언제 다 해? TV보면서 한 시간쯤 하지. 매일 하는 거라 금방 끝나. 아이고, 말이 금방이지. 한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데. 아니야, 자기도 해봐. 참 좋아. 난 민지 할머니처럼 하면 사흘도 못 가서 쓰러질 거야. 정말이지 할머니는 온몸으로 부지런합니다. 오후에는 시립 도서관에 가서 두 시간 정도 독서를 하는데 아직도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서해 학원으로 옮겨서 북글씨를 씁니다. 할머니, 서해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민지가 물어보았습니다. 아, 할머니는 다섯 살 때 시작했단다. 분만 할 때부터 쓴 셈이지. 와, 그럼 벌써 60년이나 되었네요. 근데 처음엔 누구에게 배웠어요? 우리 아버님께 배웠지. 공부를 많이 하신 한학자셨거든. 할머니는 수많은 대회에서 상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서해 학원 홍 원장님은 30년 정도의 경력인데 가끔씩 할머니께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학원비를 꼬박꼬박 냅니다. 홍 원장님이 자꾸 사양하니까 아예 자동이체로 냅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 식사, 그리고 TV를 보면서 한 시간 정도 뜨개질을 합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9시 뉴스를 보면서 108배 절을 합니다. 이것은 벌써 20년 넘게 하고 있답니다. 절을 마치면 샤워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니까 온종일 움직이는 화면입니다. 정지 화면 같은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고 민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쁜 할머니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5년 전 보건소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을 보태서 상가에 점포도 샀고 또 달마다 연금을 받으니까 아빠보다 더 부자입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승용차가 없습니다. 언젠가 차를 사라고 조효사가 말했습니다. 민지 할매, 차 한 대 사지 돈도 많으면서. 차? 필요 없어. 가까우면 걷고, 먼 곳은 버스나 기차 타면 좋아. 그래야 나도 건강하고 세상도 건강해져. 할머니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싫어해서 3층인 아파트도 늘 걸어 다닙니다. 전통 차 만들기를 좋아하는 할머니에게서는 항상 은은한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봄에는 야생 녹차나 산나물을 뜯기 위해서 큰 산에 다닙니다. 하지만 먹을 만큼 조금씩 뜯습니다. 욕심부리면 약초도 독이 된다고 하면서요. 민지 말로는 쿨하게 사는 짱 할머니인데. 휴, 할머니 소개가 좀 길었죠. 이야기를 다시 목욕탕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민지가 할머니의 등을 밀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피부는 정말 예뻐요. 근데 있죠, 엄마는 물렁하고 펑퍼짐해서 싫어요. 글쎄, 네 엄마도 운동 좀 하면 좋을 텐데 도대체 말을 안 들어. 할머니, 저는 엄마보다 할머니 몸을 담고 싶어요. 너도 계속 부지런하면 돼. 네, 알았어요, 할머니. 목욕 마치고 탈의실에서 할머니는 민지에게 3,000원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민지는 배꼽 인사를 꾸벅하며 해 웃었습니다. 민지가 할머니와 목욕하기를 좋아하는 이유에는 등 밀었다고 항상 3,000원씩 얻는 것도 포함됩니다. 2. 송아지는 멋쟁이 태양아파트 경비실에는 송영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틈만 나면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서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합니다. 몸을 흔들흔들 움직이면서 택견도 합니다. 도저히 68살로 안 보일 정도로 힘이 좋습니다. 옷을 입고 있어도 당당하고 힘찬 근육이 보일 듯합니다. 경찰관 출신이라서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는 멋쟁이 할아버지입니다. 민지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경비실 송할아버지 있죠? 그래, 왜? 송할아버지 이름이 너무 길어서 불편해요. 그냥 송아지라고 불러요. 송아지? 그게 무슨 뜻이니? 있죠. 할자와 벗자를 빼서 송아지로 줄이면 편하잖아요. 또 송아지처럼 눈빛도 착해 보이거든요. 송아지? 그거 괜찮네. 넌 상상력이 좋아서 별병을 잘 짓더라. 할머니는 민지의 상상력이 좋다고 전에도 몇 번이나 칭찬했습니다. 송아지는 재산이 꽤 많아서 경비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는 게 답답하고 지루하다면서 일을 합니다. 송아지도 엄청 부지런하거든요. 친구들은 장기나 바둑이나 화투놀이를 하지만 송아지는 그런 일에 도무지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남을 이기기 위한 잔머리 굴리기라고 싫어합니다. 송아지는 술과 담배로 시간 보내는 친구들에게도 눈을 흘깁니다. 친절한 송아지는 아파트 주민들을 보면 항상 먼저 인사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안녕 어디 가니? 하면서 먼저 말을 겁니다. 헤라클레스 같은 몸짱이지만 마음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때문에 요즘은 가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앞동 아파트에는 변동기라는 영감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아파트 상가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민지가 싫어하는 날라리 스타일입니다. 민지는 집에서 내다보이는 변동기 부동산 사무소라는 간판을 읽었습니다. 그러더니 단박에 별명 하나를 딱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부동산 간판 보이죠? 응, 변동기 부동산 말이냐? 예, 그 변동기라는 이름을 변기통이라고 바꾸면 좋겠어요. 어째서 그렇게 되니? 민지는 연습장에 척척 쓰면서 화려한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잘 봐요, 할머니. 동기를 바꾸면 기동이 되죠? 동자 위에 혹 하나만 붙여 통으로 살짝 고치면 기통이 되고요. 성은 그대로 하니까 변기통이 맞죠? 변기통이라? 그거 재미는 있지만 본인이 알면 화를 낼 텐데.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불러야죠. 재밌죠? 그렇게 둘이서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소문이 나서 변기통 부동산으로 부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변동기 씨도 한 번씩 자기를 변기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하루는 아파트 전세 계약서에도 변기통이라고 쓰는 바람에 손님들이 배꼽 빠지게 웃었답니다. 하여간 변기통은 웃기는 날라리입니다. 매일 머리에는 반질반질 기름을 바르고 짙은 갈색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비싼 양복에 날마다 나비 넥타이를 바꾸어 맵니다. 비오는 날만 빼면 언제나 백구두를 신고 빨간 양말이 보이도록 바지까랑이를 자주 올립니다. 가만 보면 겉먹불이기에 목숨 거는 사람 같습니다. 결국엔 사는 꼴이 한심하다고 작년에 황혼 이혼까지 당했습니다. 껍데기만 꾸미고 머리는 텅 비었다고 부인이 말했다나요? 그런 그가 요즘은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외모도 매력적이지만 돈이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할머니는 남편 없이 혼자 사니까 그게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멋쟁이 신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면 할머니가 자기에게 끌려오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올 시각이 되면 상가 입구에서 괜히 얼쩡거립니다. 할머니를 보면 능글눥글한 웃음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꼭 합니다. 그리고는 두세 번씩 헛기침도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만 까딱할 뿐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변기통은 할머니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서해 학원에 등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비슷한 시각에 학원으로 갑니다. 할머니는 왕초보인 그에게 몇 가지 지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변기통은 할머니의 간단한 가르침도 자신에게 관심이 많아서 친절하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루는 길 가던 민지를 변기통이 불러세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로 잠깐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예쁘다는 칭찬에 기분이 좋아져서 이름과 별명을 한꺼번에 말했습니다. 변기통은 냉장고에서 콜라를 꺼내어주며 친절한 척을 했습니다. 민지가 콜라를 훌쩍거릴 때 변기통이 물었습니다. 저 말이지 할머니 휴대폰 번호 좀 가르쳐줄래? 그건 왜요? 응, 집에서 붓고 씨 연습하다가 가끔 물어볼 것도 있고 해서. 아, 네, 적어드릴게요. 민지는 변기통이 할머니의 제자라고 생각하니 으쓱해졌습니다. 게다가 콜라를 공짜로 얻어먹은 것도 마음에 조금 걸렸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선뜻 알려주었습니다. 4. 변기통의 무리한 접근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변기통은 할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순이 여사님, 좋은 땅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큰 이득을 얻습니다. 이런 문자메시지를 매일 두 번씩 보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서 변기통이 드디어 말을 걸었습니다. 서요사님, 제가 보낸 문자메시지 보셨습니까? 무슨 문자인데요? 저 며칠 계속 보냈는데 좋은 땅이 있다고요. 아, 그거요? 몇 번 본 것 같네요. 할머니의 대답에 변기통은 상가 입구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잠깐 제 사무실에 들어가셔서? 아니요. 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어요. 할머니는 남의 말을 교양 없이 끊는 편이 아니지만 이번엔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래도 이건 확실한 개발 정보도 있고 정말 아까운 기회라서... 글쎄요. 아까우면 변 선생님이 투자하세요. 전 관심이 없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분명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변기통은 순간적으로 조금 실망했습니다. 이익이 생기는 확실한 투자라고 하면 분명히 끌려오리라 믿었는데 할머니의 태도는 전혀 뜻밖이니까요. 하지만 변기통은 그 정도에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튿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할머니의 길을 막았습니다. 저... 서요사님... 다시 한 번 생각을... 아니 저기 조용한 찻집에 가서 상담을 잠깐 하시면 좋겠는데요. 아니요. 됐어요. 제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변기통은 그날은 일단 물러섰지만 그 후에도 세 번이나 더 치근됐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는 말을 걸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투자 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은 속셈이었습니다. 5일째 되는 날에는 기어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가 민지와 함께 마트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변기통은 할머니를 졸졸 따라오면서 말을 걸더니 갑자기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이런 순진한 여성에게는 당력 있게 행동하는 게 좋아. 변기통은 그렇게 생각하고 화끈하게 나갔습니다. 서요사님... 저기 호프집에 가서 맥주라도 한 잔... 이미 그에게서는 술냄새가 약간 났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할머니는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변기통과 할머니가 밀고 당기는 것을 본 민지는 울면서 경비실로 뛰어갔습니다. 마침 송아지가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우리 할머니가... 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힘들게 말하니까 송아지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 어디야? 할머니 어디 계셔? 저기요, 호프집 앞에... 알았어, 넌 천천히 와. 송아지는 단숨에 호프집까지 뛰어갔습니다. 병기통은 아직도 할머니의 손목을 잡은 채 호프집으로 들어가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쇼, 그 손목 당장 놓으시오. 송아지의 목소리는 영화에서 본 이순신 장군처럼 힘이 넘쳤습니다. 뭐야? 당신이 뭔데 남의 일에 간섭이오? 병기통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지금 싫다고 하지 않소? 이건 당신과 상관없으니 비키시오. 경비원 주제에... 그렇소. 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경비원이오. 지금 할머니가 위급한 상황이라서 내가 나서는 것이오. 송아지는 병기통에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키 작은 병기통은 땅에서 발이 떨어지고 송아지에게 대롱대롱 매달린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보시오. 송아지가 병기통을 땅바닥에 내려주면서 위험있게 말했습니다. 무식한 인간이 힘만 믿고 말이야. 어디 두고 보자고. 병기통이 구시렁거리며 쫓겨갈 때 민지가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선생님.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뭘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네,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그럼 어서 들어가세요. 민지와 할머니는 송아지에게 다시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송아지는 그 주위에서 검은색 손지갑을 하나 주었습니다. 밝은 곳에 가서 보니 할머니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순희. 나이는 자신보다 세 살이 적고 생일은 자신보다 오일 늦었습니다. 5. 주고받는 선물 다음날 아침에 송아지는 민지에게 할머니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그 근처에서 지갑을 주었다며 할머니께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손지갑을 전해받은 할머니는 송아지가 참 고마웠습니다. 어제 자신을 구해준 것도 그렇고 오늘 지갑까지 찾아주니까요. 남에게 신세 주고는 그냥 못 넘기는 할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할머니는 찻잎을 따서 직접 만들었던 녹차 한 봉지와 복숭아 세 개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민지와 함께 경비실로 갔습니다. 송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죄송이니까 받아주세요. 어이쿠,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보답받자고 한 일이 아닌데요. 압니다. 그래서 더 고맙죠. 할머니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평소에 송아지는 경비실에서 커피를 자주 마십니다. 주로 종이컵에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마셨습니다. 안 그래도 몸 생각에 전통차로 바꿀까 했는데 마침 녹차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송아지는 종이컵에 찻잎을 조금 넣고 우렸지만 찻잎을 걸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입으로 후후 불면서 마시는 걸 민지가 봤습니다. 민지는 곧바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송아지가 종이컵에 녹차 마셔요. 그래? 종이컵 그거 별로 안 좋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할머니. 우리 집에 있는 찻잔 하나 갖다 드리면 안 돼요? 그럴까? 어디 찾아보자. 할머니는 조그만 다간과 찻잔을 챙겨서 민지와 함께 경비실로 갔습니다. 송 선생님, 종이컵은 안 좋으니까 이거 쓰세요. 어휴, 왜 또 이렇게 귀한 걸 주십니까? 귀한 거 아니에요. 집에 많이 남는 것 중에서 가져왔어요. 하여간 잘 쓰겠습니다. 이제 천상 녹차를 마셔야겠네요. 바꿀 수 있으시면 커피보다 이게 나을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던 민지는 두 분이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멀리서 이 모습을 노려보고 있는 변기통의 환한 눈빛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민지가 놀이터에 나올 때 송아지가 불렀습니다. 예, 민지야. 이리 와봐. 왜요, 할아버지? 저기, 마리아. 할머니 생일이 이틀 남았지? 어? 어떻게 아셨어요? 송아지는 그제가 자신의 생일이었으니까 할머니의 생일은 이틀 남았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지에게 물어보니 정말 맞았습니다. 내가, 마리아. 복숭아와 녹차에 찻장까지 받기만 했으니 이제 나도 뭔가 하나쯤 드리고 싶거든. 아하,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께 생일 선물을 하시려고요? 어, 그래. 그런데 할머니가 빵이나 케이크를 좋아하시니? 아니요, 전혀 안 좋아해요. 우리 엄마, 아빠만 빵을 좋아해요. 할머니와 저는 떡을 더 좋아해요. 떡? 어떤 떡 말이니? 우리 할머니는 쫀득쫀득한 절편을 무지 좋아하세요. 아하, 절편. 알았어, 고마워. 송아지는 큰 눈을 껌뻑이며 민지에게 사탕을 세게 주었습니다. 송아지는 떡집에 절편을 주문하여 민지네 집으로 배달시켰습니다. 생일 축하 카드까지 함께 넣어서 보냈는데 할머니가 아주 좋아했습니다. 카드에는 송아지의 큼직한 송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희씨, 65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날이 계속 되시기를 빕니다. 송영남 올림 할머니는 순희씨라는 자신의 이름을 읽고 잔잔한 감동과 흥분을 느꼈습니다.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라 약간 낯설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절편도 맛있다면서 무척 좋아했습니다. 민지는 또 경비실로 쪼르르 달려가서 송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작전이 완전 성공이에요. 할머니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 다행이구먼. 민지 네가 잘 도와줘서 성공이야. 고마워. 고맙긴요. 저도 절편 맛있게 먹었는데요. 민지는 송아지의 미소가 참 부드럽다고 생각했습니다. 6. 위험한 새벽 산책 할머니는 서해 학원에서 잠시 쉴 때는 회원들과 차를 우려 마십니다. 그럴 때는 가벼운 잡담도 하면서 무척 편한 분위기가 됩니다. 좀 뚱뚱한 희윤씨가 할머니를 부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몸 관리를 하시기에 그리 건강하세요? 나? 늘 부지런히 움직이지. 새벽마다 산책하고 밤에는 백팔배 절을 해. 새벽 산책은 어디로 가세요? 응. 박물관에서 추하산으로 오르고 바로 영천암에 내려가서 약수를 마셔. 그걸 매일 하세요? 그렇지. 비만 오지 않으면 매일 하지. 아휴, 정말 대단하시네요. 역시 그런 노력을 하시니까 이렇게 건강하시지요. 그때 한쪽 옆에서 북글씨를 쓰고 있던 변기통의 눈이 순간적으로 빛났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산책을 나섰습니다. 박물관을 거쳐서 추하산을 향해 올라가는데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남자는 모자를 깊이 썼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도 누군지 금방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호젓한 산길이라서 겁도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겁먹은 티를 내면 더 불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니, 변 선생님. 네, 변기통입니다. 저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새벽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는 긴장한 탓인지 자기 스스로 변기통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별로 도와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걸으시면 되니까요. 할머니는 앞장서서 가볍게 걸었습니다. 아차하면 산위로 뛰어갈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뒤돌아오던 변기통은 채 3분도 되지 않아서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산길에서 할머니를 따라오는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그러나 매일 술이나 마시고 똥배가 툭 튀어나온 변기통은 전혀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서요사님, 잠깐만요. 같이 좀 가시죠. 한 걸음마다 한 번씩 말이 끊어질 정도로 변기통은 숨이 찼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어머, 변 선생님, 힘드세요? 조금만 올라가면 호흡이 편해질 테니 참고 걸으세요. 할머니는 서서 기다려주는 척하다 변기통이 가까이 오면 또 빨리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2분도 안 되어서 변기통이 또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서요사님. 저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저는 내려갈게요. 결국 변기통은 포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야릇한 승리감을 맛보았습니다. 흥, 5분도 못 따라오면서 같이 가자고? 그딴 체력으로 누굴 따라와? 할머니는 산에서 귀찮은 사람을 따돌리는 방법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정상에 올랐다가 약수터에 내려가니 변기통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변기통은 아예 승용차를 타고 약수터에 바로 온 것입니다. 그는 등산복이 아니고 평소에 날라리 차림이었습니다. 그 옷이 자신의 멋을 돋보이게 한다고 믿으니까요. 서요사님, 어제는 제가 몇십 년 만에 등산이라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갔지만 오늘은 여기서 만날 수도 있군요. 할머니는 겁이 났습니다. 주차장을 지나서 가야 하는데 변기통이 앞에 버티고 있으니까요. 변기통이 능글낭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서요사님, 저 사실은 좋은 땅이 있는데 말입니다. 아, 네. 저는 땅에 관심이 없으니 그만하시죠. 아니, 이건 정보가 확실해서 투자만 하면 아주 큰 이득이 생기니까. 글쎄, 전 투자할 돈도 없으니 제발 좀... 돈이 없다는 말에 변기통은 약간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저랑 합해서 사면 되겠네요. 돈을 반씩 내고 공동 투자를... 싫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더... 그때였습니다. 변기통이 할머니의 손목을 확 끌어서 차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변기통은 소나기의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할머니는 납치를 당한다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거 놔요.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할머니가 고함을 질렀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변기통은 할머니를 억지로 당기고 할머니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렇게 한참 옥신각신하는 중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왜들 그래요? 영천함의 스님이었습니다. 변기통은 머쓱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얼른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찻길에서는 변기통이 이기겠지만 산길에서는 할머니가 훨씬 유리하니까요. 빠르게 걷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구시렁대던 변기통은 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7. 손목을 다친 할머니 할머니는 손목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약국에서 파스를 사부쳤지만 손목이 아파 북구시도 쓰지 못했습니다. 저녁 먹다가 아빠가 물었습니다. 엄마, 손목에 파스는 왜 붙였어요? 아빠는 마흔 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할머니를 온마라고 부릅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다쳤어요? 아니, 그냥 약간... 할머니는 창피하기도 해서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에 할머니는 108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많이 놀래서 그런지 온종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볼일 보러 나간 후에 할머니는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깜빡 잠들었습니다. 이거 나요. 왜 이래요. 아유, 노요라고요. 할머니, 할머니 왜 그러세요?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민지가 잠꼬대하는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어, 아유, 내가 잠이 들었나봐. 할머니, 나쁜 꿈 꾸셨어요? 아니야, 민지야. 이제 괜찮아. 민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느티나무 벤치에서 운동하던 송아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민지 할머니, 손목을 왜 다쳤습니까? 네, 조금 다쳤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괜찮아요.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송아지는 며칠 전에 호프집 앞에서 변기통이 할머니의 손목을 움켜잡고 있던 게 생각났습니다. 저 혹시 변동기 씨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걱정해주는 송아지가 고마웠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사실대로 말하면 송아지와 변기통이 싸울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덮어두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내일 아침에 산책할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하던 새벽 산책을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혹시 빼먹으면 몸이 편치 않고 마음도 풀어지거든요. 걱정하다가 달력을 보니 마침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민지에게 함께 산책하자고 했습니다. 할머니 생각에는 민지라도 있으면 한결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민지도 좋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랑 다니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할머니를 닮아서 참 예쁘고 등산도 잘하는구나. 하는 칭찬은 아무리 들어도 좋거든요. 토요일 새벽에 민지는 할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정상에 오를 때까지 민지는 산새처럼 제제 떠들며 잘 걸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랑 영천함 쪽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내려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맑은 새소리를 들으며 기분 좋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차장 쪽에서 날라리 차림의 변기통이 나타났습니다. 저 소요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싫습니다. 저는 부동산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잠시만 제 차 타고 투자 지역에 가보시면. 하실 말씀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듣고 싶진 않지만요. 할머니는 민지가 있으니까 조금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민지는 주위에 다른 사람이 안 보여서 조마조마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손목에 파스를 붙이셨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는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흥, 변기통이 할머니 손목을 아프게 했네. 나중에 송아지에게 일러줘야지. 죄송합니다. 파스값이라도 좀 드려야겠네요. 능글거리는 변기통에게 할머니는 강한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여기 약수터에도 오지 마세요. 아니, 이 약수터는 소요사님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마실 수 있지요. 그럼 약수만 드시고 저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민지의 손을 꼭 잡은 채 또박또박 주장했습니다. 민지는 입을 꼭 다물고 생각했습니다. 변기통이 또 할머니 손목을 잡으면 내가 꽉 물어버릴 거야. 하지만 변기통도 민지가 있으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변기통은 벌레 씹은 표정으로 차에 올라타면서 구시렁됐습니다.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투자 정보라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데 이 할망구는 왜 이럴까? 돈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 부자들이 더 설치던데. 8. 딱 걸렸어. 산책을 마치고 민지는 경비실 앞으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마침 송아지가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아빠보다 더 힘차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어, 민지구나. 그래, 무슨 얘기야? 우리 할머니 손목 다친 거 보셨죠? 어, 그래. 파스 붙이고 계시던걸. 그거요. 사실은 변기통이 그랬어요. 민지는 약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일러바쳤습니다. 변기통이? 그게 정말이야? 하, 참. 제가 할아버지께 언제 거짓말했어요? 아니, 민지는 정직하지. 근데 그 사람이 또 그랬어? 네, 영천암 약수터에서요. 할아버지, 변기통 혼내주세요. 민지는 눈에 힘을 주면서 셀쭉거렸습니다. 알았다.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할아버지, 변기통은 새벽에 영천암 주차장에서 할머니 괴롭혀요. 민지는 할머니의 산책 코스를 송아지에게 알려줬습니다. 송아지는 이튿날 새벽에 택시를 타고 영천암으로 갔습니다. 송아지는 주차장에서 조금 떨어진 소나무 옆에 숨었습니다. 그는 범인을 잡으려고 밤새우며 숨어있던 경찰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30분쯤 지나서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니 한쪽 구석에 조용히 멈췄습니다. 그러나 송아지는 섣불리 나서지 않고 끈기있게 기다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덮쳐야 하니까요. 이윽과 할머니가 약수터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때 승용차에서 변기통과 또 다른 남자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변기통은 역시 반질반질한 날라리 차림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안 보였습니다. 서여사님, 잠깐 제 차에 타시고 투자 상담을 싫어요. 저리 가세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손목 다치게 한 것도 사과드릴 겸 잠깐이면 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소리 지르겠어요. 그러나 변기통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목을 잡고 승용차 쪽으로 끌어가고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버둥거렸습니다. 아직 다 낫지 않은 손목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버텼습니다. 너무 강하게 버티니까 함께 온 남자도 할머니의 한쪽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남자에게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송아지가 모두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송아지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변동기 씨, 그만두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변기통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목을 놓고 뒤로 슬슬 물러났습니다. 같이 있던 다른 남자도 헛기침을 하면서 물러났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송아지의 뒤로 숨었습니다. 온 몸에 땀이 흐르고 양쪽 손목이 다 아팠습니다. 변기통은 우물쭈물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서여사님과 부동산 투자 상담을... 여보시오, 투자 상담을 손목에 멍이 들도록 하는 거요?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게 상담이오? 아니, 그럼 그만두지요, 뭐. 당신은 이미 부녀자 납치 미수범이 됐소. 내가 증거를 다 찍었으니 말이오. 송아지는 스마트폰을 들어올리면서 힘차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송선생님. 한 번만 눈 감아주시오. 내가 술 한 잔 살게요. 변기통은 비굴한 웃음을 머금고 매달렸습니다. 송씨라고 부르던 호칭도 처음으로 송선생님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일단 파출소에 갑시다. 송아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변기통이 계속 사정했지만 송아지는 파출소로 가자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변기통이 운전하고 그의 친구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뒷자리에는 할머니와 송아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아까 심하게 놀랐지만 이제는 마음이 놓입니다. 옆에 앉은 송아지가 큰 언덕처럼 느껴지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파출소에서 변기통은 손발이 닳도록 할머니께 빌었습니다. 아이고 서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변기통이 밉지만 그래도 체면까지 버리고 싹싹 비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조금 풀었습니다. 알겠어요. 이번 일은 이 정도로 끝낼 테니 앞으로는 제가 원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아유 네네 그럼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네 변기통이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거듭했지만 송아지는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는 경찰관에게 각서를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변기통은 앞으로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류에 쓰고 손도장까지 찍었습니다. 9. 민지와 변기통의 신경전 그날부터 민지는 변기통 사무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자꾸만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송아지에게 내가 일러받친 걸 혹시 변기통이 알면 어쩌지 하고 민지는 질에 겁을 먹었습니다.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기통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멀찍이 변기통이 보이면 삥 둘러서 갔습니다. 할머니의 심부름으로 마트에 갈 때도 동사무소 뒤로 둘러갔습니다. 아까는 길에서 친구 해미를 만났습니다. 민지야 어디 가? 응 나 지금 할머니 심부름으로 마트에 가는 길이야. 마트에? 응 그럼 너희 아파트에서 바로 가지 왜 이렇게 멀리 가니? 응 그냥 운동 삼아 걸어가려고 걷는 게 좋거든. 대충 이런 식으로 둘러댔지만 하여간 민지는 변기통과 마주치지 않도록 피했습니다. 변기통은 사무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소홍용감이 어떻게 알고 영천함 주차장에 나타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변기통의 머리로는 상상이 어렵습니다. 마침 점심때가 되어서 자장면을 시켜먹고 있는데 민지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가만있자. 제가 민지라고 했던가? 제가 송영감에게 일로 바쳤을까? 변기통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토요일 새벽에 영천함 주차장에서 다 봤으니까. 변기통은 입가에 자장이 묻은 것도 모르고 민지를 불렀습니다. 예, 민지야. 잠깐 이리 와봐. 민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왜요? 깜짝 놀란 눈으로 민지가 변기통을 쳐다보았습니다. 너 혹시 소홍씨에게 니가 일렀니? 뭐를요? 민지는 침을 꼴깍 삼키며 대물었습니다. 민지는 많이 긴장하면 침을 삼키는 버릇이 있거든요. 토요일 새벽에 약수터에서 내가 너희 할머니와 민지는 변기통의 말을 중간에 잘랐습니다. 아니요. 전 몰라요. 몰라? 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민지는 시치미를 딱 뗐습니다. 아니. 너밖에 본 사람이 없는데. 어쨌든 전 몰라요. 의심 나면 송아지에게 물어보세요. 민지는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습니다. 송아지를 생각하니 용기가 막 생겼거든요. 아니 뭐. 송씨에게 물어볼 건 없고 그냥 참지 뭐. 변기통은 송아지 생각만 해도 겁이 났습니다. 그냥 참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꼬리를 내리고 피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제 가봐도 되겠어요? 민지는 당당한 눈빛으로 변기통에게 물었습니다. 응. 그래. 그만 가봐. 바쁘실 텐데 미안해. 변기통은 당황해서 민지에게 바쁘실 텐데 라고 높임말을 썼습니다. 그럼 바쁘신 민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지는 변기통을 놀리듯이 자신에게 높임말을 쓰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가다가 되돌아서서 물었습니다. 아참 할아버지 지금 많이 안 바쁘세요? 응. 별로. 근데 왜? 네. 안 바쁘시면 입가에 짜장 좀 닦으시라고요. 뭐? 민지의 짓꽂은 말에 변기통의 굵은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민지는 며칠이나마 변기통을 괜히 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변기통은 송아지에게 꼼짝도 못하는 걸 알았습니다. 10. 민지의 눈부신 활약 그날 그날 이후로 변기통은 왕자님은 약스토에 약스토에 나오셨지? 글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지는 자신이 일러준 것을 숨기고 속으로 쿡쿡 웃었습니다. 역시 송아지가 멋지죠? 할머니 남친 얘 얘는 남친 이라니 그럼 할머니의 왕자님? 왕자님은 무슨 어쨌든 송아지가 옆에 있으면 할머니도 든든하잖아요. 맞죠? 글쎄 할머니는 약수터에서 파출소로 갈 때 송아지의 옆에서 느꼈던 안도감이 생각나서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할머니 얼굴이 빨개졌네요 빨개졌네요 이끼 이녀석 할머니가 때리는 신용을 하니까 민지는 혀를 쏙 내면서 달아났습니다. 민지는 또 경비실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송아지는 녹차를 마시면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있죠? 우리 할머니가요? 히히 할아버지를 좋아하시나 봐요. 어 민지구나 근데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 할머니가요 할아버지를 왕자님이라 했걸랑요. 민지는 자기가 했던 말을 할머니의 말처럼 바꿨습니다. 허허허 녀석도 송아지는 송아지는 웃고 말았지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과거에 경찰 생활하면서 약한 사람을 보호해줄 때 느꼈던 그런 뿌듯함이었습니다. 민지는 아직도 할머니의 새벽 산책이 은근히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 운동을 어디서 하세요? 나? 나는 새벽에 체육공원으로 가지. 근데 왜? 체육공원 말고 추하산으로 산책하러 가시면 좋겠는데. 추하산? 왜? 저 우리 할머니도 지켜주시고 또 산책 동무하시면 좋잖아요. 글쎄 민지는 글쎄를 항상 글에 가깝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게 좋겠죠, 할아버지? 응, 나야 뭐. 추하산도 괜찮고. 됐어요. 그럼 내일부터 새벽 6시에 박물관 앞으로 오세요. 꼭요. 민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집으로 쪼르르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짜잔 송아지가요 내일부터 추하산으로 산책을 하겠대요. 어? 그래? 내일부터? 네, 할머니는 좋겠다. 매일 왕자님이랑 산책하니까. 글쎄 그 양반은 산에서 나랑 발이 맞을까? 발이 맞는다는 말은 걷는 속도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송아지가요 냉커피를 진짜 좋아한대요. 한잔만 타주세요. 제가 갖다 드리고 올게요. 냉커피? 녹차가 더 좋은데? 에이, 할머니 송아지가 좋아하는 것도 한 번쯤은 만들어 주세요. 글쎄, 그럴까? 할머니는 정성껏 냉커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민지가 조심조심 들고 송아지에게 갔습니다. 할아버지, 이쪽 우리 할머니가요 냉커피를 만들어주셨어요. 냉커피를? 나에게? 네, 왕자님께 갖다 드리고 오랬어요. 허허, 이런 고마운 일이. 잘 마실게, 민지야. 송아지는 얼음을 녹여가면서 아끼듯이 천천히 마셨습니다. 민지는 할머니께 빈 잔을 갖고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송아지가요?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마셨어요. 민지는 거짓말이 탄로날까 걱정하면서도 양쪽으로 오가며 부지런히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박물관 앞에는 송아지가 먼저 와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희씨, 어서 오세요. 아, 송선생님, 먼저 오셨네요. 송아지가 순희씨라고 불러서 할머니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인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전에 받았던 생일 축하 카드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추하산으로 올랐습니다. 송아지는 할머니보다 약간 느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잘 걸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맨손 체조할 때 해가 떴습니다. 송아지는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힘이 불끈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영천 암으로 내려가서 약수를 마시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상쾌했습니다. 송아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체육공원보다 이게 더 좋겠구나. 정상에 오르니 기분이 좋고 해 뜨는 모습도 멋져. 게다가 약수까지 마시니까 더 좋네. 이튿날부터도 계속 그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하는 동안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송아지가 참 순수하고 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산책을 하니까 송아지도 할머니와 발이 잘 맞았습니다. 원래 운동을 늘 하던 몸이라서 빨리 산에 적응하게 된 것입니다. 민지는 송아지가 할머니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푹 놓였습니다. 십일 아버지 장가 드세요. 송아지의 집에 아들과 며느리가 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내외는 가끔 집에 다니러 옵니다. 눈치 빠른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표정이 무척 밝다고 느꼈습니다. 아버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뭐 특별한 일은 없는데 왜 그러냐? 오늘은 아버님이 참 행복해 보여요. 더 건강하시고요. 행복? 건강? 그런 거 좋은 거 아닌가? 그럼요. 좋죠. 근데 아버님 혹시 며느리가 말끝을 흐리니까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말이야? 아니요. 됐어요. 나중에 저녁을 먹은 후에 아들과 며느리는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혹시 여자분 사귈까요? 늘 싱글벙글 하시니 좀 이상해요. 여자분? 아니 그 연세? 뭐 아직 이른 살도 안 되셨는데요. 그리고 요즘 세상은 아니 아버지는 워낙 건강하시고 밝은 성품이라서 즐거워 보이는 거야. 아들은 예사로 생각하고 덮으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보 아버님을 결혼시키면 어떨까요? 뭐라고? 아버지를 장가 보내자고? 그래요. 나중에 더 늦으면 결혼도 어려워요. 또 아버님이 결혼하시면 우리가 편할 거예요.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편하자고 아버지를 결혼시켜? 우리도 편하지만 노인에게는 반려자가 있어야 좋대요. 글쎄 아버지가 과연 결혼을 원하실까? 그리고 마땅한 사람은 있을까? 여보 그러지 말고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봐요. 에이 그런 말을 어떡해 하며 약간 시큰둥 했습니다. 그러나 9시 뉴스가 끝나자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아버지 잠깐 드릴 말씀 있는데요. 어 그래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 아버지가 사귀시는 여자분 있으세요? 사귀는 여자? 글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있는데 왜? 아 그러세요? 그럼 혹시 장가 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느닷없는 물음에 송아지가 깜짝 놀란 얼굴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장가 들어 내가 이 나이에 뭐 어때요 아직 이름도 멀었는데요 그리고 아버지는 몸이 건강하시고 마음도 밝으시니까 아직은 청년 같은데요 과일을 깎던 며느리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럼요 아버님은 웬만한 청년들보다 더 활기차고 매력이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합동 공격에 송아지는 약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글쎄 다음에 다시 의논해 보자. 네 아버지 저도 누나와 의논해 볼게요. 네 누나와 에이 은호는 무슨 그냥 있어봐 아니에요 아버님 이런 일은 오래 끌면 안 돼요 열이 식어서 일이 안 풀려요 며느리가 바짝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아버지 그 여자분은 누구세요 멀리 사시는 분인가요 아들의 물음에 송아지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면서 우물우물 대답했습니다. 어 응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서순희 씨라고 어머 아버님 그분 몇 동 몇 호에 사세요 나이는요 며느리의 질문 공세에 송아지는 대답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상대방의 생각도 정확히 모르면서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은 경솔하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아버지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고 결심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오냐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는 신경쓰지 마. 그날은 일단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서울에 가서 곧장 시누이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형님 아버님께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뭐 아버지의 여친이 있다고 옳게 그게 무슨 말이야 시누이는 바짝 당겨앉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며느리는 시누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앉아서 열심히 입방아를 지었습니다. 이틀 후 송아지에게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올케한테서 들었는데 그 여자분 어디 계세요? 서순이 씨라 했죠? 살살 웃으며 접근하는 딸에게 송아지는 무뚝뚝하게 되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알아서 뭐하게 글쎄 제가 봐야 해요 여자는 여자가 잘 아니까요 딸이 하도 졸라서 송아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매일 서해학원에 다닌다는 사실도 말했습니다. 딸은 오후에 상담하러 가는 척 하면서 서해학원에 찾아갔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귀부인이 차분한 모습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딸은 홍 원장님에게 건성으로 문의하면서 할머니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윽고 할머니가 쓰는 한자의 음과 뜻을 물으면서 말도 몇 마디 붙였습니다. 잔잔한 음성 단아한 이마 그윽한 눈빛 건강한 입술 부드러운 미소 조용한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기운이 감도는 귀부인이었습니다. 다시 송아지에게 돌아온 딸은 바짝 졸랐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완전 대박이에요. 아버지께 최고의 인연이 될 거니까 꼭 잡으세요. 어허 예야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거냐 그래도 최선을 다하세요. 내일부터 얼굴 마사지 받으시고 옷도 좀 잘 송아지가 정색하고 딸의 말을 잘랐습니다. 피부 관리나 옷에 신경 안 써도 지금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그까지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별로 관심 없어. 송아지의 말에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고 옷이 날개라는데 아니야 내 나이 되면 진실한 마음이 제일 중요해 껍데기는 곧 변하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건 진실뿐 이야 하유깐 아버지 잘 해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12. 드디어 지리산에 오르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면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토요일이라서 할머니는 민지에게 지리산에 가자고 했습니다. 할머니 또 우리 둘이서만 가요? 그래 네 아빠 엄마는 또 싫다고 할 테니까 할머니 저 송아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송아지? 글쎄 그 양반이 할머니의 글쎄 그레와 같아요. 제가 송아지 꼬셔볼게요. 민지는 또 경비실로 쪼르르 달려가서는 신문을 보고 있던 송아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있죠 있죠 어 민지구나 그래 이번엔 또 뭐가 있어? 있죠 내일 지리산에 갈 수 있어요? 할머니가 같이 가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민지는 살짝 부풀려서 말했습니다. 송아지는 잠깐 생각하다가 곧 대답했습니다. 그래 함께 가지 뭐 내가 방해만 안 되면 방해라뇨 당치 안 싸웁니다 왕자님 민지는 사극 흉내를 내며 까불더니 쿵쿵 소리가 나도록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있죠 있죠 민지는 굉장한 뉴스라도 있는 것처럼 막 뛰어오면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민지야 넘어지겠다 좀 살살 다녀 할머니 송아지가요 대찬성이 돼요 뭐가 대찬성 야? 아이참 지리산 함께 가는 거 말이에요 아하 그거 왜 니가 가자고 졸랐니 아니요 가실 수 있는지 물어만 봤죠 어쨌거나 그럼 같이 가지 뭐 이렇게 민지가 양쪽으로 쫓아다니면서 분위기를 만든 덕분에 세 사람의 산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민지는 기분이 좋아 소파에서 마구 뒹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지를 데리고 마트에 가서 김밥 재료와 간식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경비실 앞으로 오는데 송아지가 말했습니다 순희씨 뭘 그리 많이 사셨어요 네 송선생님은 내일 자동차만 가져오세요 먹을 것은 제가 모두 준비할게요 야 기대가 큰데요 하하하하 기분 좋게 웃는 송아지에게 민지가 윙크를 날렸습니다 할머니 몰래요 이튿날 아침 여섯시에 출발했습니다 송아지는 운전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할머니는 차창밖에 경치를 구경했습니다 민지는 송아지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아 할머니랑 송아지가 결혼하면 좋겠네 나중에 아빠에게 물어봐야지 흠 전에 아빠와 엄마가 나누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송아지는 3년 전에 부인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결혼하여 객지로 나갔으니 지금은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건강하며 교양도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그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동네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송씨 아저씨 몸이 장난 아니야 균형미와 근육이 육체미 선수 같더라고 아빠의 그 말을 떠올리던 민지가 갑자기 입을 삐죽거리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치 우리 할머니는 어떻고 완전 미스코리아 몸매야 산행은 참 재밌었습니다 할머니가 앞서서 귀를 잡고 민지와 송아지가 바짝 뒤따랐습니다 중간에 잠깐 쉴 때는 새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며 과일도 먹고 재미있게 끝말있게 게임도 했습니다 이윽고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할머니가 제일 아름답고 송아지가 제일 멋지게 보였습니다 대충 땀이 마르자 김밥을 먹었습니다 순희씨 김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솜씨가 대단하시군요 아니요 본래 산에서는 뭐든지 다 맛있어요 할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반찬이나 과일을 송아지 앞에만 자꾸 밀어주었습니다 민지는 갑자기 샘이 났습니다 대화 내용도 거의 송아지에게 집중되고 민지는 조금 밀려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지는 섭섭한 마음에 슬쩍 일어나서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약간 떨어져서 보니까 송아지가 계속 말을 하고 할머니는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내가 없어진 것도 모르시고 조금 삐쳐있는데 누가 불렀습니다 민지야 민지 맞지 선글라스와 검은색 모자를 쓴 남자가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 누구 어 선생님 이런 데서 선생님을 만나다니 민지는 놀랍고 반가웠습니다 그래 민지야 선생님이야 와 반갑다 그지 네 선생님 저도 반가워요 잠깐만 사진부터 한정 찍자 이런 곳에서 만나면 기념사진부터 찍어야 해 선생님은 함께 온 사모님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선생님과 사진을 찍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민지는 자기의 스마트폰을 사모님께 주면서 좀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모래 학교 가면 친구들에게 막 자랑해야지 민지는 선생님과 함께 김치 하면서 기분 좋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금 후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근데 민지는 누구랑 왔니 네 할머니랑 왔어요 그래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인사라도 드려야지 저쪽에 어 할머니가 사라지셨네 방금 방금 앉아있던 할머니와 송아지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민지는 두리번거리다가 울상이 되었습니다 이 산 꼭대기다 나를 두고 어디 가셨지 민지는 민지는 서러운 마음이 밀려와서 눈에 눈물이 매달렸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할머니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선생님도 민지가 걱정되어서 함께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한참 다니다가 할머니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자리에서 제법 벗어난 곳에 송아지와 마주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지는 할머니를 딱 흘겨보면서 큰소리로 불렀습니다 어 민지야 왜 왜라니요 저 혼자 버려두고 이렇게 숨어버리면 어떡해요 숨다니 숨기는 누가 숨어 할머니가 지금 저 몰래 여기 숨었잖아요 민지는 아까부터 느끼던 섭섭함까지 겹쳐서 제법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양손을 옆구리에 척 붙이고 야무지게 따졌습니다 아니야 아까 그 자리에는 햇볕이 너무 강해서 나무 그들로 옮겼지 숨은 게 아니야 어쨌든 저만 몰랐잖아요 듣고 있던 송아지가 난처한 표정으로 민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래 민지야 미안하구나 하지만 나는 민지 네가 저 아저씨랑 사직 찍는 것을 다 보고 있었어 너를 안 놓치려고 계속 보고 있었지 정말이야 민지는 화를 내고 할머니는 해명하고 송아지는 사과하는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지 담임선생입니다 아휴 그러세요 반갑네요 사모님과 함께 오셨어요? 네 할머니 아내는 저쪽의 친구들과 있어요 그런데 두 네 분이 참 보기 좋아요 꼭 연애하시는 분들 같으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외라고요 아니에요 우린 그냥 할머니가 말끝을 못 맺고 우물거릴 때 송아지가 나섰습니다 우린 그냥 한 동네에 사는 친구랍니다 아 네 친구분이세요 참 잘 어울리는 짝입니다 하하하하하 민지는 선생님께 초콜릿도 얻고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화가 좀 풀렸습니다 선생님과 헤어지고 민지 일행은 하산을 서둘렀습니다 아니 정상의 사람들 대부분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말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드리워졌으니까요 급하게 내려오다가 민지의 발목이 적질렸습니다 할머니가 구급력을 꺼내어 얼른 바르고 압박 붕대도 감았지만 그래도 발목이 아팠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목이 시큰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등산 지팡이를 민지에게 주었지만 지팡이를 짚어도 발목이 아팠습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절룩거리니까 송아지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자 할아버지에게 엎여봐 송아지가 민지 앞에 앉으며 등을 보였지만 민지는 부끄러워서 엎이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졸랐습니다 그래 민지야 얼른 엎여 비 오기 전에 내려가야지 비 오기 전에 내려가야 한다는 할머니의 말에 민지는 어쩔 수 없이 엎였습니다 그런데 엎여보니 송아지의 등이 아주 넓고 편안했습니다 지금 소나기가 쏟아져도 괜찮을 정도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에게도 송아지가 필요하지만 자신에게도 이렇게 등 넓은 할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으니까요 그래서 송아지가 더 좋은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지리산의 지름길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힘이 좋아서 민지를 엎고도 잘 걸었습니다 지름길을 잘 알고 힘까지 좋으니 빠른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민지는 송아지에게 배꼽 인사를 꾸벅 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긴 뭘 예쁜 아가씨를 업었으니 내가 더 영광이지 하하하하 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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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습니다 송아지가 할머니에게 여왕님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야, 등산이 좋긴 좋네. 순희 씨가 금방 여왕님으로 올랐으니. 그런 생각을 하다가 민지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자동차의 잔잔한 흔들림과 피로감이 잠의 늪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지가 잠든 것을 알고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대학 때 등산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주말마다 전국의 산들을 거의 다 다녔죠. 신혼여행도 한라산 등반을 했고요. 우리 부부는 특히 지리산을 무척 좋아했어요. 지리산에만 120회 정도 올라서 비 오면 물고 있는 자리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지리산이었어요. 지금 제 아들이 열 살 때니까 꼭 30년 전이군요. 기분 좋게 산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였지요. 남편은 좀 피곤하다며 여관에서 자고 일찍 새벽에 가자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옆집에 부탁하고 온 아들도 걱정되고 또 아침에 출근을 서두르기가 힘드니까 그냥 가자고 했죠. 약간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은 제 고집대로 했어요. 남편은 하품을 하며 운전했고 저는 옆자리에서 조금씩 졸기도 했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저는 혼수상태에서 6일 만에야 깨어났고 이미 남편이 장례식까지 끝났다고 하더군요. 제 옆에는 10살짜리 아들과 친정어머니만 울고 있었고요. 떠듬떠듬 말을 마친 할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졸음운전이 정말 위험한데 여관이 아니면 휴게소에서 10분만 눈을 붙여도 훨씬 나은데 그냥 억지로 운전을 했군요. 송아지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할머니의 말을 조금 끊었습니다. 깊이 잠든 민지의 숨소리만이 차 안에 정막을 메꿨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서방 잡아먹은 년이라며 저를 상대도 안 했어요. 30년이 흐른 지금까지 저는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지요. 저는 8개월 동안 병원 침대에서 남편에게 사죄와 약속을 했어요. 저의 어리석은 판단과 고집으로 남편을 보냈으니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리고 남편의 분신과 같은 아들을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반듯하게 잘 자랐어요. 저도 아들 교육과 직장 일에만 집중했어요. 시댁의 지원은 전혀 없었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법대를 졸업한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고 우리 모자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할머니가 말을 끊자 송아지가 침묵의 틈을 조금 메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머니는 답답한지 창문을 약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 남편의 재산날이 든 주말엔 사고 현장을 찾았어요. 한 해도 빼지 않고요. 전에는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왔지만 요즘은 민지만 데리고 와서 남편을 위로하며 기도하죠. 바로 다음 주 화요일이 남편의 서른 번째 재산날이고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던 할머니는 저쪽 산모통에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송아지는 말없이 차를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주변을 서성거리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 왔어요. 오늘은 남자친구랑 왔어요. 한해지는 마세요. 그냥 친구니까요. 송영남씨라고 좋은 사람이에요. 민지도 송아지라고 부르며 좋아해요. 하지만 질투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편히 쉬세요. 할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송아지는 할머니를 달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눈물을 조금 흘리는 게 정신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대신에 자신의 겉옷을 할머니의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해질녘이라 바람이 쌀쌀했습니다. 민지가 깼을 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죠, 영남씨. 하품하던 민지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송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영남씨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도 낯선 호칭에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는 송아지의 등산 점포를 입고 있는 할머니도 이상했습니다. 아, 네. 출발하겠습니다, 여왕님. 송아지는 무도회장의 신사처럼 허리와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오른팔을 척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우울한 기분을 생각해서 조금 과장되게 행동했습니다. 차가 출발할 때 서쪽 하늘에는 노을이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아까는 흐렸는데 이젠 하늘도 할머니를 위로하는지 구름을 걷어줍니다.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가 먼저 샤워를 할 때였습니다. 민지가 엄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있잖아. 할머니와 송아지가 지금 서로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소리야? 아니, 내 말 들어봐. 민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다 했습니다. 엄마는 겉으로 놀라면서도 속으로는 손뼉을 쫙 쳤습니다. 민지의 말을 들으면서 벙글벙글 웃었습니다. 아, 잘됐어. 어머님을 결혼시켜드리자. 그러면 송아지와 살림 차리고 살겠지. 우리는 늦잠도 자고 족발이랑 피자 먹을 때 잔소리도 안 듣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또 노인에게는 노인의 짝이 좋을 거야. 함, 좋고 말고. 그런 생각을 할 때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직원들과 술을 조금 마셨다는 아빠에게 엄마가 말했습니다. 욕실 쪽으로 힐끔거리며 목소리를 착 깔고 말입니다. 여보, 이리 앉아봐요. 할 말 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요? 글쎄, 얼른 앉아봐요. 가만 좀 있어요. 옷이나 갈아입고. 지금 옷 갈아입을 시간 없어요. 어머님 나오시기 전에.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요? 아빠는 엉거주춤 소파에 앉으면서 엄마와 민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여보, 어머님 결혼시켜요. 뭐요?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요. 엄마는 민지에게 들었던 이야기에 자기 생각을 보태어 말했습니다. 듣고 있던 아파도 눈이 빛났습니다. 세 사람이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눌 때 할머니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역시 아빠의 너스레는 최고였습니다. 왜 또 쓸데없는 비행기를 태우고 그래? 용돈 없어? 할머니가 눈을 흘기며 받아쳤습니다. 엄마, 이리 잠깐만 앉아보세요. 왜 그래? 글쎄, 앉아보시라니까요. 아빠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저, 엄마, 오늘 송씨 아저씨랑 등산 다녀오셨죠? 그래, 민지랑 셋이서 다녀왔지. 근데 그게 왜? 엄마, 저 송씨 아저씨 어떠세요? 어떠냐니? 뭐가 어때? 저, 엄마 남편감으로 말이에요. 무슨 감? 남편감? 아휴, 예끼, 난 또 무슨 소리라고. 할머니는 기가 찬다는 표정으로 아빠와 엄마를 번갈아 봤습니다. 민지는 눈을 내리깔고 손톱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자기가 죄다 말한 걸 할머니에게 들킬지도 모르니까요. 저기, 엄마가 그 왕자님이랑 결혼하시면 아, 시끄러워. 왕자님은 누가 왕자님이야? 엄마, 시끄러운 게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결혼하시면 행복하게... 그만해. 결혼 안 해도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아빠는 어떻게든 할머니를 결혼시킬 생각으로 열심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왕자님은 네 아버지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나는 네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 약속과 다짐만 해도 가슴에 다 담을 수 없도록 넘친다. 그런데 또 누구의 사랑을 가슴에 담겠니? 이젠 그런 소리 그만해라. 자꾸 그러면 엄마가 진짜로 화낸다. 할머니가 분명하게 생각을 밝히니까 아빠도 태도가 바뀝니다. 더 늦으면 엄마가 외롭게 되실 것 같아서... 외롭지 않아. 너희가 있잖아. 그리고 송선생님은 나와 민지의 친구로 충분해. 그 양반도 좋은 사람인 건 사실이지만 네 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어. 내가 그 양반과 결혼하면 내 마음에서 네 아버지를 조금씩 지워야 하는데... 그럴 순 없어. 아니, 그러긴 싫어. 아까부터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민지가 불쑥 물었습니다. 할머니, 송아지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결혼하시면 되잖아요. 민지는 아까 산에서 엎였던 느낌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송아지의 넓은 등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 일은 할머니의 일이지? 네, 그렇죠. 그럼 할머니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야. 네 아빠나 다른 사람이 결정해서 할머니가 그 결정을 억지로 따르면... 그건 할머니의 행복이 아닌 거야. 민지는 조금 어려운지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또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머니는 아직도 내 마음을 다 몰라. 하지만 이거 하나는 기억해. 이 어미는 네 아버지만 평생 사랑한다는 것. 왕자님은 네 아버지뿐이야. 엄마 말씀은 저도 알아요. 하지만... 만약에 재혼을 생각했다면 그동안 기회가 많았어. 네가 대학교 입학한 다음에 사실은 혼담이 많이 들어왔어. 의사, 대학교수, 사업가까지 꽤 많은 사람이 있었지. 하지만 아무도 황자님은 아니었어. 그리고 어미는 너를 잘 키우겠다고 네 아버지 영전에 약속했거든. 그 약속을 지키려면 재혼이 걸림돌이 되는 거야. 또 네 아버지에게 속죄해야 하니까... 엄마가 아버지께 무슨 죄를 지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아빠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세월이 더 흘러서 속죄를 다 했다 싶으면 얘기해 주마. 그리고 앞으로 애미의 재혼 이야기라면 절대로 꺼내지 마라. 할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5. 아름다운 고백 다음날 아침에 민지는 송아지에게 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요. 할아버지를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왕자님은 아니고 친구래요. 함께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등산은 해도 결혼은 안 할 거래요. 민지가 촉새처럼 빠르게 말했습니다. 어? 민지야,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맞아요. 하하하, 나랑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등산도 한다면 그것만 해도 나야 좋지. 송아지가 웃는 걸 보고 민지는 또 할머니께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왜 또 호들갑이니? 할머니는 외출 준비를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어, 친구랑 미장원에 갈 거야. 민지는 할머니의 기분이 좋다는 걸 재빨리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송아지 가요. 할머니, 송아지 가요. 할머니랑 함께 차 마시고 영화 보겠다고 했어요. 또 등산도 같이 가고 여행도 함께... 됐어, 민지야. 그런 건 할머니가 알아서 하는 거야. 할머니는 경비실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벤치에서 운동하고 있던 송아지에게 말했습니다. 영남 씨, 나중에 제가 차 한 잔 살게요. 시간 어떠세요? 네, 좋죠. 퇴근하고 나면 시간 많습니다. 마침 그때 변기통이 쓰레기 봉지를 틀고 지나갔습니다.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민지는 창 밖으로 할머니와 송아지와 변기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에이, 할아버지에게는 송아지가 딱인데. 할머니는 바보야. 할머니와 송아지는 그 찻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남 씨, 저랑 우리 민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오히려 제가 고맙죠. 우린 이제 늙어 가는데 이럴 때는 무엇보다 친구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럼요, 우리 나이 되면 말통하는 친구가 꼭 필요하지요. 송아지가 할머니의 말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할머니는 송아지에게 차를 권하면서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들이 어미를 시집 보내고 싶어 해요. 우습죠. 하지만 제가 누구와 결혼한다면 마음속에서 남편을 지워야 하는데 전 그럴 수 없어요. 첫 남편을 기억하면서 새 남편과 살기는 어렵습니까? 송아지가 웃음을 거두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네, 생각은 첫 남편이고 생활은 새 남편과 한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생각과 생활, 위선. 송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줄이고 할머니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 보수적인 생각에 저도 도움이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냥 편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저와 민지에게요. 네, 그렇게 노력하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고백에 감사드립니다. 약간의 침묵 후에 다시 차를 따르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저요? 아무거나 다 좋아합니다. 가리지 않고요. 그 중에 특히 좋아하시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솜씨는 없지만 새 친구 만난 기념으로 제가 밥 한 끼 지어드리고 싶어요. 애호박 넣은 칼칫찌개? 맞아요, 그게 제일 먹고 싶네요. 근데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 남편 제사 지내고 나서 할게요. 아, 그렇죠. 당연히 제사부터. 역시 순이씨의 사랑은 대단하십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새 친구 좋다고 옛 친구 잊으면 모질고 독한 사람이라 하더군요. 그런가요? 할머니와 송아지는 차 한 잔씩을 더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찻집 밖으로 나오니까 민지가 마침 놀이터에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어? 할머니! 아, 연락병 아가씨! 민지가 할머니를 불렀는데 대답은 송아지가 했습니다. 연락병이라고요? 할머니의 물음에 송아지는 어깨를 으쓱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집과 경비실 사이를 수없이 다니면서 열심히 연락했으니까요. 아, 그렇죠. 연락병 덕분에 우린 친구가 되었고요. 피! 할머니는 송아지만 챙기고 지리산에서도 민지만 쏙 빼놓고 할머니와 송아지는 유쾌하게 웃었지만 민지는 셀축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과 달리 두 사람의 가운데에 섰습니다. 민지는 오른손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송아지의 손을 잡고 깨금발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멀리서 병기통이 입을 삐죽이며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머니의 왕자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책방에 머무시는 동안 편안하셨길 희망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님, 다른 당연